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끄는 동안에 많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초기에 정의당에 추구하던 그런 것과 달리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그렇게 불러도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모든 법안 처리에서 정의당이 그냥 거숙이 노렸을 하는 그런 역할에 머물렀는데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중미 당대표 체제 하에서는 정의당이 자신들의 원칙과 정면으로 위반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협조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네요. 심상정 체제하고 이중미 체제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중미 정의당 당대표가 왜 우리가 민주당에게 협조할 수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너무나 정곡을 쿡 찌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당 입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의당의 이중미 대표는 이중미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한다는 그런 당론을 재확인했다. 민주당하고 같이 안 가겠다는 거죠. 이중미 당대표는 거듭해서 예외를 둘 수가 없다. 우리가 그동안 줄곧 의원들에 대한 불구속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당론으로 계속해서 견제해 왔기 때문에 이중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의당의 당론으로 정한 가결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중미 정의당 대표는 2월 20일 5일 날 정의당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은 폐지해야 된다는 당론에 입각해서 표결에 임할 예정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거죠. 국회의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필의자 신분에서는 앞으로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통로가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이중미 정의당 당대표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당대표 구속 찬성은 아닙니다. 체포동의안은 해기 중인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입니다. 정확하게 법적인 그런 의미를 아는 거죠.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보통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시위자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검찰의 요청이 아니고 법원의 요청이라는 거죠. 정의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당론으로 이렇게 부결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의당이 10년간 유지해온 불체포 특권 폐지 당론을 이재명 당대표권에 대해서 예외로 둔다면 앞으로 국민의 심도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부체포 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주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했네. 정의당이 이중대 역할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이분 외에 언제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이분은 입장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심상정당 체제 하에서 정의당이 많이 망가졌는데 이정미 당대표 체제 하에서는 이런 걸 보게 되면 본래의 정의당의 그런 당 이념에 맞게끔 앞으로 걸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제 2월 27일 월요일이네요.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그런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는데 두 가지 피의자의 입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조치가 법에서 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실질심사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냐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신분하고 이런 기회가 있는 거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기회가 있고 또 만일에 판사가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또 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두 가지 또 다른 조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피의자의 신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두 가지의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꼭 담론이 아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영장청구에 대한 부분들을 부결시키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옳은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이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가혹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우리말로 하면 땡깡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번 사건은 2021년도 9월과 10월에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나 많은 사실과 진실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밝혀져 버렸기 때문에 밝혀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거두어드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형태다. 그러나 뭐 이런 더불어민주당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남 탓을 하기가 참 익숙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탓을 하기보다도 남 탓을 잘하고 그 다음 또 뭘 잘합니까. 상대방을 악마처럼 그렇게 포장해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잘하죠. 검찰을 악마 집단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해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것을 또 잘하죠. 사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책임을 안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책임을 덮어 씌우는 거죠. 또 프레임 같은 걸 잘 만들어 또 덮어 씌우는 거죠. 상대방을 옥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물고 늘어지기를 잘하죠. 자기 건 사건이 불리하게 되게 되면 얼토당토하지 않는 다른 사건을 끌어 가지고 물기신 작전을 또 잘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책임지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이견 다른 의견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관용을 베푸는 것이 굉장히 인색하죠. 반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상대방을 공격해 가지고 입을 다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한 그런 결정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공상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일사불란하지 않습니까. 덮어 씌우는데 아주 귀재들이죠. 살아가면서 보수의 핵심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 자기 선택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은 보수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하기 때문에 은행도 신중하게 되고 투자 결정도 신중하게 되고 행동도 신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책임을 안 져야 된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동 책임의 원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공동 책임 공동 책임이 되니까 뭐죠. 다 일 안 하는 거죠. 적당히 다 사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보수의 핵심 가치라는 것은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고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 하에서 모든 문명이 꽃을 피우는 거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것을 만들 수 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의 길을 선택한 국가들이나 국가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벌어먹는데 절대 익숙하지 않습니다.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 권력을 탐하게 되고 정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재화나 재물이나 자원을 약탈하는 데 익숙한 것이 바로 좌파들이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방법인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정미 정의당이 제대로 이런 방법을 해내고 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